무형유산을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2017 국제 무형유산 영상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놀이하는 인간, 문화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나흘간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태평유 보유자 고 강선영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룬 영화 초원 등 15개국 30여 편의 영화가 상용됩니다. 또 남사당 놀이와 비보이가 오러진 개막 공연 등 무형유산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.